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스는 비쥬얼 아, 뭐야. 자, 이거 싸대기도 해. 잠시만요. 야, 여기 오늘 벚꽃 그거 갖다 놨었다고 했는데. 아까 산 벚꽃 사장 갔어. 다 팔렸나 보네. 하나 없어졌잖아. 근데 이거 어깨 너무 길지? 왜냐면 이거 85 사면은 내 원래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오, 예뻐. 오, 예뻐. 나 다 팔렸나 보네. 이제는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김태현의 박수와 박수여러를 부탁드립니다. 제작진 아끼ㅜㅜ 아끼ㅜㅜ 베리 베리 아끼ㅜ 아끼ㅜㅜ 드라마 아끼ㅜㅜ 아가바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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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